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북한에 몰래 퍼주려다가 꼼짝달싹없이 들킨 이 삶은소대가리 북한에 뭐 몰래 주다가 걸린 이 삶은소대가리 제가 삶은소대가리라고 이름 지은 거 아닙니다 삶은소대가리의 그 경악스러운 보도를 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겠습니다 삶은소대가리 누가 지었습니까 김정은이가 지어준 이놈의 주사파 정권 문쩍쩍에 아주 어울리는 닉네 이 삶은소대가리 같은 정부가 북한에 몰래 퍼주려다가 지금 매일 걸려들고 있어요 국정감사회사 자 이놈의 정신나간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 또 국회 나아가서는 한미워킹그룹이 더 나아가서는 미 재무부와 미 국무부가 너희 남북 교류 돈만 주고 받아봐 그냥 세컨더리 보일 곳으로 그냥 한국의 기업들 칠 수 있어 이렇게 하는데 이 주사파 정권이 나서서 북한에 몰래 주려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이놈의 정권에게 우리가 분노해야 하는지를 좀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정부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다음 날 서울평양 상주대표부 연구에 착수했으며 이게 단독으로 나왔습니다 이 삶은소대가리가 웃을 일이죠 이 단독으로 조선일보는 북한 미사일을 발사한 다음 날에 서울평양 상주대표부 연구에 착수했다 정부가 지난 6월 비공개로 평양 서울에 상주대표부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파일이 확인됐다며 상주대표부는 현재 연락사무소보다 높은 단계의 대화채널로 통상 국교 수립 직전 단계에 설치되는 게 관례이며 야당에선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하는 와중에 정부는 청사진만 그리고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고 했으며 바른미래당 정병국 정병국 위원실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 정책영역 목록에 따르면 정부는 6월 1일 평양 서울 상주대표부 설치운영 방안이란 주제의 연구 영역을 국정원사나 싱크탱크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수위계약으로 발주했다며 연구비는 3천만원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쏴대면서 소대가리 같은 편까지 쏴대면서 온갖 너희들하고 안에 온갖 부정을 하면서 통일부가 주려고 했던 쌀도 파리도 8월달에 안 받는 마당에 지금 평양 서울 상주하는 상주대표부를 만들겠다 또라이란 이야기에요 이놈의 삶은 소대가리는 또라이 침해가 왔다는 이야기에요 이렇게 북한이 강경하게 하는데도 아니면 김정은이한테 뭐가 역겹거나 더욱린거는 이 상주대표부가 통상적으로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통상적인 국교 수립 직전 단계에 해야 되는데 앞서서 통일부는 이게 듣고 있느라면 짜증이 나지만 앞서 통일부는 외교 체내를 강화하는 연구에 착사한 곳이라며 통일부는 지난해 7월 국회 외통업무보고서에서 남북관계 진전 상황을 보아가며 계속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서울평양 상주대표부로 확대발전시키겠다라고 했으며 이후 개보수에 100억을 들인 연락사무소가 정식 개소했지만 북한은 올해 들어 소장회의에 한 번도 응하지 않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정부의 상주대표의 언급도 줄어들고 있는 마당에 한마디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지금 북한하고 소통이 안 되는 마당에 왜 통일부는 이렇게 서울평양 상주대표부를 만들려고 그거를 만들어야 되는 타당성 용역을 띄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렇다 쳐요 여기까지는 그 뭐 미래를 위해서 통일부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래를 위해서 평양 서울 상주대표부가 열리면 좋죠 그렇다 치고 그런데 더 열받게 하는 건 이것뿐이냐 이것뿐이 아니에요 조선일보가 밝힌 보도인데요 한국가스공사가 북한의 가스공급안을 검토했었다며 오늘자로 10월 8일자로 조선일보는 한국가스공사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도 불구하고 북한의 가스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국내 발전사업자와 함께 북한 서해와 동해 항만 지역에 가스 발전소를 건설하고 가스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며 7일 자유한국당 정유섭 위원이 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지난해 5월 전력경영초 남북에너지협력 추진반을 구성하고 두 달 뒤인 7월에 국민대 안에 산학협력단에 5,100여만 원을 주고 북한과의 천연가스사업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용력을 위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가스공사가 북한에 가스를 주려고 했다라는 것을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딱 밝힌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스공사는 북한과 함께 북한 서부 남포해안가와 동부 단천항 근방에 가스 발전소를 건설하며 외국에서 수입한 가스를 부유식 해상설비를 통해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가스공사는 북핵 해결과 대북 해제를 전제로 사전학습 차원에서 연구용력을 끼웠으며 이게 말이 된... 여기서도 또 이 정도까지만 해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처음에 지금 말씀드린 것은 평양, 서울 상주 대표부 이해해요 미래 통일을 위해서 가스! 아 그래! 러시아에서 가스를 들여와서 한반도에 러시아산 가스를 들여오려고 했던 건 이 정부분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역대 정권들의 북방사업은 수건 사업이에요 그것도 이해를 해 그렇게 해서 러시아 가스를 주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었다라고 해서 가스공사가 가스를 주려고 했던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뭐냐? 전기까지 주려고 했어요 전기 그 전부터 개성공단을 통해서 전기가 일부 들어가는 건 확인이 됐었지만 이번에 이 정권이 아주 당당하게 북한에다가 전기를 주려고 했었다고 중앙일보가 10월 1일 밝혔습니다 정부가 전력난 심각한 북한 지원을 위해서 직접 송전을 검토했다고 중앙일보가 밝혔으며 정부가 북한의 전력을 직접 송전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김석기 자유한국당 위원이 1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철도공단은 1월 북한철도 현대화 사업을 위한 전력 공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했다며 이 자리에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 등이 함께 했으며 이 회의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북한철도 현대화 기본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전력망 구축 등 산자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북한 철도 전력망 계획 등 관련 자료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산자부는 발전소 건설보다는 직접 송전이 현실적이기 때문에 현지 조사가 필요하며 철도 분야만 전력을 공급하는 건 어렵고 산업단지 등과 북한 전역에 전기를 주려고 잡돌을 했다라고 중앙일보가 밝혔습니다 이야 여러분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통일을 위해서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순수한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기까지 이놈의 정부가 주려고 하고 가스 그 다음에 북한 지원을 위한 연구 영역비를 그냥 남발하고 남발을 했던 이 정권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대북 지원을 단순하게 대북 지원이라고 보면 안됩니다 왜냐 이미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와서 딱 걸어놓은 게 한미 워킹그룹입니다 한미 워킹그룹은 작년 말도 그렇고 올해 초도 그렇고 한국의 몇몇 은행과 몇몇 건설사 몇몇 대기업들을 화상통화를 통해서 이미 북한에 송금을 하면 우리는 대북 우리 한미 워킹그룹의 자료에 근거해서 대북 결의 위반이라고 볼 것이며 우리 미 재무부는 한국 기업들에게 세컨더리 보일 것을 할 수도 있다고 언진을 했습니다 이 마당에 한전, 한국전력부터 한국가스공사 그 외에 국토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그 안에 있는 공기업들을 북한에 퍼주려고 몰래 꽁짝꽁짝하다가 다 걸린 거예요 그러면 공기업도 세컨더리 보일 것에서 예의가 되나?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 이 정신나간 소대가리가 어떤 짓을 하려고 했는지 여러분들 분노 좀 하셔야 됩니다 분노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도 북한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소대가리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북한이 문정부를 겨냥해서 남대선 집권자 상전 요구를 받아무는 비굴한 추대라고 아주 개쌍 욕을 또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북한이 스웨덴 스토글롬에서 열린 미북 비핵화 협상이 결렬될 가운데 북한 매체들은 8일 한미 군사공조를 비난하며 대남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북미 합의에 대한 용납 못할 배신행위라는 제목에서 이 소대가리하고 쩝쩝이를 어떻게 요구를 했느냐? 상전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또 한마디로 인간 비굴한 추태를 부리는 사제주의의 찌든 놈이다 뭐 이렇게 소대가리를 비평을 했습니다 야 여러분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 이때까지 이렇게 국격이 낮아져본 적이 있습니까? 일본에서는 지금 이 문접접이나 소대가리 이야기 나오면 댓글들이 다 조롱이야 조롱 한국 그냥 폄하하고 중요한 건 여러분 핵심은 뭡니까? 북한을 지원하려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미국과의 공조화에 해야 되는데 한미동맹을 잘라버리면서 북한에 정신없이 퍼주려고 하는 이 소대가리의 행태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죽했으면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이한테 들었다고 이번에 9월달 G7 정상회담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트럼프는 문재인은 신용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내가 김정은이한테 들었는데 김정은이는 이 문접접 소대가리를 거짓말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 한마디로 사기꾼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후지TV가 방송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와 G7 국가의 정상들이 있는 데서 대한민국의 문접접 소대가리는 왜 대통령이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김정은이가 이 소대가리는 한마디로 사기꾼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라 그러더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이 대한민국 국격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분노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합니다 국민들 몰래 또 북한의 김정은이의 이 빠돌이 같은 소대가리가 국민들 몰래 퍼주려고 했던 거 다 들켜버렸습니다 아마도 들키지 않고 퍼준 곳이 더 많겠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절종과 행동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멸공 감사합니다